사장님 수진영 진짜 대단한 사장님 공사 전부 다 혼자 다 하셨잖아 아 또 드세요 아이고 김사장 책임지겠지 밥도 안 먹어보고 그렇지 아 진짜 대표님 어디 가십니까? 야당역이라고 카페를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꽤 크더라고 가게가 치킨집을 만들어 놨다고 오늘 오픈인데 이분이 공사를 하는 분이 돼가지고 본인이 다 했어 내가 웃긴 게 우리 치킨도 안 먹어봤다고 아마 오픈 전날까지 안 먹어봤을걸 특이한 경우야 이건 딱 내하고 이야기가 공사 바로 그 다음날 하고 있더라고 나는 몰랐지 아니 그래 내가 뭘 믿고 하루 공사를 하시냐고 아유 뭐 볼 거 뭐 있어 가위만 믿을만하니까 그냥 내 바로 내일부터 공사할게요 하고 그걸 다 뜯어버린다고 치킨가게 하는데 맛도 안 보고 10일 만에 공사를 다 끝내버렸더라니까 공사도 잘했더라고 이런 제도 좀 있으신 분인데 추진력이 진짜 이거예요 이분이 전원주택 짓는 분이야 10일 만에 거의 다 끝내버렸어 대표님도 추진력 결단력은 너무 멋지게 해놨다 우리 컨셉하고 딱 맞고 시야대로 그대로 했고 네 내하고 여기서 상담을 했다고 뜯으면 됩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가 아유 뜯으세요 아이고 김사장 책임지겠지 내가 뜯을게 이러고 밥도 안 먹어보고 그렇지 그 다음날 뜯고 있는 거야 내장을 카페 수도 없이 뜯고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나는 안 뜯을 줄 알았어요 아이 근데 뭐 이렇게 이걸 알으면 안 되는데 이 컨셉은 20만원 이상만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큰 욕심도 없으시고 카페에 20만원 팔다가 158만원은 뭐 되는 거 아닐까 100만원만 팔아도 된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전체하면 30평 정도 돼요 안에 전부 다 한 30평 김필이 여기 보면 두 분이서 여기 일을 다 벌려서 다 공사하고 다 끝내버렸고 네 일단 수습은 저 우리 따님이 하실 거라고 따님 믿고 나는 오픈하라고 한 거고 따님이 있으니까 가능했지 두 분은 한 10일 만에 이거를 다 뜯어버렸으니까 공사 진짜 가동을 잘했다 네 연륜이 있으시니까 공사 몇십 년 하셨습니까 한 30년 했죠 30년 정도 진짜 내공이 있으니까 이거 뭐 10일 만에 이 정도 다 해버리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상광불동이라고 상소로운 빛이 내 기둥에 비치리라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주진력 저보다 더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이 별말씀 뜯고 나서 오신 거잖아 근데 나는 저도 이제 많은 나이가 뭐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이제 나는 그걸 보인다고 오 그러니까 나는 김사님 딱 보고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김종구 통닭이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? 맛있어? 그럼 하는 거지 아 그래 간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나는 진짜 지금까지도 잘 몰라 어떻게 먹어보지도 않고 아 나 진짜 김피티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? 아 처음 들어본 나도 진짜 이게 원래 스토리예요 여기 인테리어동 본인이 사장님이 직접 다 하신 거고 그럼 10일만에 끝냈고 매사기 20만원 나오던 카페를 개조해갖고 과연 우리 치킨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이게 팔리겠는가도 궁금하고 김종구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나서 반갑고 좋은 인연 되기를 잘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안되면 또 체험치라면서 아니 카페를 20만원보다는 더 나올 거야 아이 그럼 나는 150으로 이제 사임하고 여기가 야당역 3번 줄고요 이 사장님 보고 싶으면 와도 돼 전원주택 지을 거 같으면 여기에 이야기하시라고 네 한 10일이면 전원주택 하나 만들지 않겠습니까? 한 두 달 내 생각에 두 달 걸린다 두 달 걸린다 두 달 오픈 오늘 잘하시고 월요일날 얼마나 팔았는지 체크 한번 하라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여기 도전 많으시는데 오늘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볼게요 며칠 있다가 월요일날이나 내일 매출 한번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? 아 엄청 피곤합니다 지금 어디 다녀오셨어요? 새벽에 부산에서 올라왔지 야당점 카페 하던 그 가게를 치킨을 했는데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매출도 한번 파괴해보고 아 굉장히 뭐 안정적이지 않겠나 나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저 전원주택 그 전문가잖아 나중에 나이들면 나 거기에 이제 집도 하나 지어달라 바닷가 옆에 한 10년 있다가 지어달라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매출도 좀 체크하고 해보려고 안녕하세요 며칠 했으니까 아니 근데 싱크대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니까 너무 편하네 네 몇 일째입니까? 오늘 이제 5일째 나요 아니 커피숍 하시다가 치킨 해보니까 바쁘죠? 아무래도 뭐 손님들이 막 보고 하니까 근데 없을 때 보다 낫지 않아요? 맞아요 그렇죠 맞잖아 손님 많이 버니까 좋죠 그 전에 커피숍 몇 년 하셨어요? 10년째 났어요 여기서 커피 7년 했다고? 커피숍 할 때 코로나 때 좀 다경 많이 먹었죠? 그렇죠 어쨌든 이거 하니까 돈은 많이 벌어서 좋은데 좋은데 몸은 피곤하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지 뭐 아니면 다시 커피숍으로 바꿀까? 안 되죠 이제 어떻게 먹어? 근데 그나저나 따님이 제일 고생했네요 내가 처음에 이야기 했었잖아 이거는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벌리가 했지만 이런 따님이 다 하고 있는데 이러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따님이 진짜 제일 잘해 고생 제일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포스 한번 봅시다 언제 오픈했죠? 목요일날 오픈해가지고 205만 원 금요일날 203만 5천 원 토요일날 204만 4천 5백 원 일요일날 166만 원까지 월요일날 이거는 지금 아침에 현재 26,000원 벌어놨네 이게 글쎄 좋은 게 카페할 때 한 20만 원 정도 받는 거를 지금 200대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호프가 들어가니까 이게 마진이 또 좋은 거에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안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 기대됩니다 요새 뭐 내가 얘기하는 건 소상공인들이 홈라는 거는 커피숍이에요 커피숍이라는 거는 대영화 추세 아니야 그런 대영화에서 소형 커피숍은 갈 수밖에 없어 어차피 적자 생존이야 커피숍을 하는 일이 10천 한다면 김종구 치킨의 특성인 전기구이 이 부분은 새롭고 먹어본 사람들이 아 맛있다 뭐 누룽지 통닭 같은 것도 맛있고 칠지 누룽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김사님한테 고맙게 생각하세요 저도 고맙고 안 먹어보고 했잖아 사실은 안 먹었지 안 먹어보고 이걸 공사를 했다는 게 앞으로도 그런 분 있겠나 근데 뭐 저는 뭐 사람 눈하고 행동 그 다음에 인프라 이런 걸 보면 판단할 줄 알아야지 그 부분에서 참 사람들 참 대단한 보이다 추진력 진짜 짱해 짱 그 다음날 바로 뭐 상담하고 그냥 공사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사실 좀 의아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해 봐가지고 네 사업 연륜도 있으시고 네 보면 알고 그 정도는 또 알 나이도 됐고 네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나름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먹어보고 해 놓으니까 나는 책임감 더 묶은 거야 네 이거 안 되면 안 되거든 근데 공사도 너무 잘해 진짜 저기 한번 저기서 이 사장님이 공사를 다 했다고 저 우리는 뭐 이런 간판 시안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진짜 연륜이 있다가 묻어나는 공사를 하셨다 나중에 이제 좀 저도 나이 먹고 이러면 전원주택 하나 진짜 하나 좀 치워주세요 그래요 뭐 치워주고 저는 뭐 치킨가게 하나 해달래서 그래서 들었잖아 알았어요 뭐 우리 사장님은 전원주택도 있네 한 달 만에 만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서 사장님한테 조금 저도 좀 고맙게 느끼는 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잘 부탁합니다 예 저는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가지고 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또 도와드리고 하여튼 뭐 감사하고 이렇게 다음에 또 뭐 또 소주한테 하시죠 사장님하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오래 가야죠 예 사장님 가보겠습니다 장세 다 가세요 뭐 문재인 선물로 전화 주시고 맞습니다 오늘 예 네 가만히 일 보십시오 응 오케이 어 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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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